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저는 수요 독서 시간에 사회를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곰쌤의 파트너 채쌤입니다. 자, 뭐 이거 화점. 그렇죠? 이거 보신 분들도 꽤 있고 안 보신 분들보다는 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 바둑 용어잖아요. 네. 바둑 용어입니다. 자, 이븐 퀵서비스를 통해서 시작해보시죠. 네. 제가 추천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이븐 퀵서비스 화점 시작합니다. 화점은 바둑판에 그려진 아홉 개의 검은 점을 말합니다. 제자는 그 점으로 스승을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으려는 욕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러한 삶에 지칠 때쯤 스승의 생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스승과 바둑을 두게 되죠. 비오는 날 마루에 앉아두는 바둑 한 판의 묘미. 혼이 나간 것 같은 기분을 안겨주는 결말이 오민 역을 알리게 되는 첫 작품. 화점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 달리와 살바도르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가 로봇인 것 같다는 의심을 놓을 수 없는 여자, 살바도류가 등장합니다. 과연 그녀의 연인 달리는 로봇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살바도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충격적인 결말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 아이스크림에서는 어릴 적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하던 두 친구가 남, 북으로 갈라져 적이 되어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의 작품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두 번째 작품과는 또 다른 탄식을 내뱉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 작품, 룰렛은 가장 세련된 작품입니다. 어렸을 때 헤어진 쌍둥이 현재 도일을 납치한 포우. 그는 인생을 도박이라고 여기죠. 노숙자가 된 도일 역시 재력과 포우의 도박에 응하고 맙니다. 결말을 확인한 후에도 잠시 머물러 생각해야만 그 도박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작품이죠. 다섯 번째, 매듭은 인간에 대한 제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우주 탐사를 떠난 우주비행사들이 서로 결집하여 구 형태를 이루는 매듭균이라는 것에 감염된 식물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매듭균으로 식물이 아닌 다른 것을 감염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섯 번째, 우주어는 딸을 사고로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그린 잔잔한 작품입니다. 웹툰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지만 단편선에 추가된 작품이니 보너스로 맛볼 수 있겠죠? 부모님과 아이들, 연인, 친구, 그 어떤 사람들끼리도 부담없이 읽고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같은 웹툰, 단 한 편도 놓치고 싶지 않아 모두 소개하고만 웹툰, 오민혁 단편선, 화점입니다. 좋죠. 그래서 저는 재미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웹툰에 관련돼서 얘기하면 요즘 웹툰의 수준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웹툰을 만화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툰이 가지고 있는 가벼울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웹툰은 던져지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지 던져지는 문제제기를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형태, 입시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웹툰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던져진 문제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책을 추가적으로 읽어서 함께 기록하고 활동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형태를 찾아서 본인이 읽는다면 이 학생이 웹툰 속에서도 주어지는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학구적인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학생들이 이런 하나의 웹툰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웹툰 속에서 주어지는 형태의 추가적인 활동을 할 것을 시청자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논문, 허다못해 논문이 아니더라도 에세이집 혹은 과학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형태의 활동들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웹툰 속에서도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2종 보통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방금 민우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꼽은 키워드는 그림과 글쓰기입니다. 사실 제가 만화를 진짜 볼 줄 모르거든요. 만화 보는 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만화를 보면 스토리 쫓아가기에 바쁜 그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만화죠. 심화과장. 저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오민혁 단편선을 보면서 특히 앞에 가장 세련된 작품이라고 소개해주셨던 룰렛이라거나 혹은 이 단편선 안에 추가로 실려있는 우주어 같은 경우에는 컷 안에서 인물들의 배치나 혹은 다양한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작품들인데 제가 그걸 놓쳐가지고 한 세 번을 더 봤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정도로 그림을 볼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만화를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 여섯 가지 작품 소개해주신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작품은 매듭이었거든요. 아 이 매듭은 정말 그 시각적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시각적 충격은 이제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괴한 걸 좋아해. 우리 저 곰쌤은 사람보다 그래서 착하게 생겨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원래 그래. 요즘에 TVN 드라마 그 어저께 악의 꽃 1, 2부 본방 챙겼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좋아하거든요. 이준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배우 이준기가 이제 TVN 다시 이제 출연한 작품인데 내가 보기엔 이준기가 좋은 사람 같아. 딱 느낌 왔어. 내가 봤어. 악역으로 나오지만 내가 보기엔 이준기가 좋은 애야. 어쨌든 첫 장면서부터 기괴하죠. 거기도 매듭 나와. 다른 매듭인 것 같은데. 다른 매듭이죠. 일단 매듭은 달라요. 네. 엄청나게 기괴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기괴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처한 어떤 근본적인 조건이랄까 이런 거를 되게 그림으로서 잘 형상화했다는 생각이 빡 들었어요. 보자마자. 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최선께 맡기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 어떤 미학적인 충격이나 감흥을 주는 이런 그림 작품들을 보았을 때 일단 조금 일반적인 학생들이 해보셔야 하는 작업은 내가 어떤 감흥을 받았는지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걸 문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권장을 드리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책을 읽거나 혹은 하다못해 만화에 관해서 우리 오늘 다루는 웹툰처럼 이런 것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이게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좋았어요? 싫었어요? 라는 대답은 되게 금방해요. 그런데 이게 왜 좋았어요? 혹은 왜 싫었어요? 라는 질문에는 친구들이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그런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현해보는 연습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글쓰기의 처음이자 끝 가장 첫 발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스킬이 필요한 글쓰기가 저는 감상문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자주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조금 일반적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반대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예체능, 특히 그림이나 웹툰이든 아니면 순수미술이 됐든 파인아트가 됐든 그런 걸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대의 경험을 반대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그림의 기술적 완성도만 올라가면 되지 혹은 내가 웹툰을 그릴 때 다뤄야 되는 컴퓨터 툴을 잘 다루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웹툰 혹은 다른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컨텐츠는 결국엔 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매듭이라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다고 하는 작품도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로 인용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테마를 풀어나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글이라고 하는 게 평범한 혹은 일반적인 문의과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 먹고 사는 게 나의 길은 아닐 것처럼 보이는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양쪽의 학생들에게 모두 다 글을 써보고 그림을 글로 번역하는 작업이나 혹은 글을 그림으로 번역하는 작업 이 양쪽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이제 이 만화를 보시고 나서도 앞에서 민우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다른 컨텐츠랑 결합을 해서 무조건 웹툰은 학생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려면 입시적 측면에서의 어떤 학업적 의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추가적 형태의 활동 속에서 설명하는 역할 그러니까 자신이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한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든 저의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웹툰도 상관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냉장고의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의 탄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웹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뽑아지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얼마든지 설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적으로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느냐 지적인 호기심이 있냐 없냐를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은 굉장히 많은 설명의 요소가 있어요. 오히려 풍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웹툰을 읽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독서적 형태의 요소로 삼는다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것만 보고 끝내면 문제다. 이런 거죠. 자 우리 곰쌤의 동반자 최쌤은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고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유 다 고독해. 근데 저는 방금 그 민우쌤 민우님이랑 그 다음 곰쌤 말씀하신 것 연관해서 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과도 관련돼서 말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아이들이 이제 주차가 안 맞으면 글쓰기를 시킬 때 처음 오거나 하면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은근 도움 되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 시키는데 지금 어제 오늘 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 거예요. 소개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가 아무 형식도 없고 상관없다. 편하게 그냥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네가 말하듯이 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평소에 뭐 하는지 써라는데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0자, 300자도 잘 못 쓰는데 왜 자기에 대해서 말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이 고독이라는 말은 좀 거창할 수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없지 않나?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예를 들어 우리는 저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너무 할 게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어렸을 때 침대에서 살았구나. 제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바쁜 스케줄 틈틈이 뭔가 짬이 없다고 해야 되나? 계속 외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없고 유튜브에 나오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본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로 아직은 뭐 학생들이지만 나중에 살다가 고독한 순간이 왔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자신을 생각해봐야 돼. 그러다 뭐 항상 반성해.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를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이 화점이라는 단편선을 보면 한 부 한 부 넘어 작품이 넘어갈 때마다 어? 갑자기 이렇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도 시대도 장르도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은 남북 간의 그런 관계가 나와서 완전히 한국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기도 한데 그 바로 다음 작품의 룰렛만 보아도 영국을 연상하는 어떤 이름 그 다음 배경 장르적이고요. 또 매듭은 SF로 가고 살바도라 달리는 SF인데 또 매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묶여있는데 이게 이상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장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름이나 배경이나 그림 이런 것보다도 공통된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된 키워드가 저는 고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 고독이라는 걸 깨닫는 건 보통 이 대부분 이 모든 단편들이 결말에서입니다. 결말에서는 어떤 알아차림이 오고 그 후에 깨달음이 옵니다. 이거는 그 작품 속의 인물들도 그렇고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화정 같은 경우에는 스승은 왜 바둑을 두지? 달리와 살바도르는 달리는 왜 살바도르를 속였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친구는 왜 사격을 멈추었지? 룰렛은 포우는 왜 도일과 도박을 했지? 그 다음 매듭은 준은 왜 매듭균을 퍼뜨리려고 했지? 우주어 같은 경우는 토비는 왜 계속 살아가기로 결심했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정답은 항상 타인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 매듭 같은 경우에는 준이 1인칭으로 쓰이고 있지만 독자가 봤을 때 그에게서 거리감 느끼기 때문에 사실 독자는 타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고자 하는 발버둥지를 치고 저는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생각이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관계를 향하고 있는데 바둑, 로봇 제작 또는 사격을 멈추는 행위 도박, 매듭균 우주어 모두 관계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옴니버스적인 형태의 글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는 것은 굉장한 해석의 재미를 갖죠. 아, 이 쾌감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 원래 이거 학원 안 하고 영화 감독 가려고 영화 학교 이런 데 가려고 했었어요. 아, 네. 진짜 영화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왕가희 감독의 영화를 너무 사랑한 거야. 아, 그 열혈남화가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네,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아비정전. 어떤 작품들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왕가희 감독의 영화는 중경삼님과 동사서 독으로 완길된다고 봅니다. 아, 아. 특히 중경삼님은 한 20번 봤고요. 그래서 중경삼님이 나온 모든 장소를 가본 거 알아요, 제가? 아, 그건 부럽네요. 부럽죠. 네, 그건 부럽네요. 홍콩에 그 중경삼님이 있는 모든 곳을 가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양조위를 그렇게 되게 좋아해요. 아, 너무 멋있죠. 그렇죠. 양조위 너무 좋아해서 양조위가 잘 가는 완탕집에서 4시간 동안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한번 보고 싶어서. 못 만났어요. 완탕만 먹었는데. 근데 동사서 독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영화 동사서 독인데 왕가희 감독과 함께 항상 영화를 촬영하는 게 양조위, 남자 배우는 양조위 그 다음에 여자 배우는 장만호기 있잖아요. 내가 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생각하는 게 장만호기죠. 근데 그 동사서 독이 쫙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동사서 독을 보고 사람들이 막 무협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좀 멜로로 봤어요, 멜로. 여덟 명이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랑이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하면서 나는 한번 영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멜로요? 아니, 영화 감독이나 기획 이런 걸 하고 싶지 제가 무슨 배우를 할 얼굴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없다는 분명히 기억하야죠. 제가 영화 배우를 하겠다는 그런 되도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번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때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최쌤이 뽑아냈듯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라는 것은 각자가 한번 뽑아보십시오. 맞아요. 그건 굉장한 쾌감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 뽑아내는 것보다 굉장히 더 즐거운 일은 없다.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아이랑 투게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옴니버스 형식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쌤께서는 고독이라는 키워드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꼽아주셨지만 저는 이걸 못 잡았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라는 걸 정말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작품 매듭이라고 하는 거에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베르 까미의 작품인 패스트를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고독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최쌤께서 뽑아주셨으니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알베르 까미 뭐 유명하죠. 철학자이고 소설가고 우리가 흔히 그 배울 때 실존주의자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실존주의자들이 천착하는 주제가 바로 고독, 주체, 주체성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분야에 속한다는 특히 저는 철학자들의 책을 좀 보게 되는데 아 이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하이데거니, 사르트르니 이런 사람들 책 보면은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덮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그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단호하게 생각해야 돼요.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성보다는 개별적 인간에 주목한다. 딱 이런 생각하고 보면 또 다 이해돼요. 네 뭐 뭐 다 인간이 하는 얘기인데 뭐 다 사람이 쓰는 글이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카미의 글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분명한 문장들을 구사를 해서 멋있죠. 네. 이 사람은 저는 이제 실존주의가 아니다 라고 가끔 분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이데거, 사르트르가 같은 자들과 까미를 같은 레벨에 놓을 수 있는가 이런 새끼가 가끔 하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면 니체 있잖아요. 전 니체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진경 교수님. 우리 이진경 교수님께서 이진경 선생님께서 니체에 관련된 책을 또 한 번 신간내셨어요. 두 분 좀 참고하시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사르트르는 하이데거보다도 까미의 글은 SNS에서 허세 부리기 진짜 좋은 문장들이 소설마다 가득 까미의 글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까미의 글도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의 작품 중에서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패스트로 꼽거든요. 패스트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토리와 플롯이 있는 일반적인 어떤 소설의 형식을 잘 따르면서도 주제의식도 분명하고 거기에다가 재미까지 있는. 재미있잖아요. 일단은 까미의 패스트. 읽었다. 얘기하기 좋잖아.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 까미를 읽으신다면 패스트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뭐 지적으로 따지면은 뭐 어느 정도 샤넬백이나 루이비통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찌나 이렇게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지식도 어느 정도 허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 뭘 그렇게 감동적으로 읽었어? 다 그랬는데 나는 까미의 패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좀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아프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최쌤은? 네. 제가 꼽은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2015년에 제가 꼽은 베스트 책. 저 혼자 이제 연말정산 하거든요. 올해 뭐가 제일 좋았지? 이렇게 하는데 네. 대상을 탄 책이고요. 최근에 초판본 리커버가 다시 나와서 알라딘에서는 유리컵을 증정하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내용은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스토너라는 사람이 19살에 농업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만 영문학 계록 수업에서 세익스피어의 73번째 소네트를 접하고 영문학도의 길로 바꿉니다. 이후 결혼하고 영문학 교수로 살아가는데 교내 정치나 출세보다는 항문을 사랑하며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쩐지 자신과는 많이 다른 가족과 동료불로부터 소외되고 고독하고죠. 배경은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인물인데 대부분은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영화의 주인공급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1965년 출간 당시에는 문단과 평단의 호평에도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긴 세월 동안 잊혀져 있다가 그 당시 말에도 가치를 아는 작가들이나 교수들만 어렵게 구호해 읽었다고 해요. 최근에 갑자기 다시 빵 터져가지고 배우 톰 앵크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된 사람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굉장히 고독을 많이 느꼈는데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혼자 가만히 되게 좋은 정원이 있는 그런 작업실에 있는데 햇볕이 쫙 쏟아질 때 혼자 있는 그런 고독? 그런 느낌? 네. 이 책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 책 좋아하는데 추천을 할 만큼 패스처는 완전 결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최근에 제가 중3 학생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줬는데 어땠어? 이랬어? 꽤 재밌던데요?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재밌었는지 나중에 다시 뾰어난 표현을 했으니까 재밌었던 겁니다. 그런가? 나중에 다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한 10년 후에 또 읽어줬으면? 아우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야 뭐 또 보게 되죠.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만났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잖아요. 어차피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경험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교차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 책에서도 새로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소개하시죠 이제. 네. 다음 주 여름 특집 세 번째 책은 김현숙과 라이언 에스트라다의 그래픽 노블 비밀독서 동아리입니다. 2주 연속으로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1980년대 우리나라 전두환 독재 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학생의 생활을 그려낸 만화예요. 이제 카툰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특한 어떤 만화 구분법에 따르면 이제 그래픽 노블로 분류되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저희도 그 책에 관련돼서 시즌 1에서 네. 그렇고 이게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밴드북클럽이라는 거의 같은 영어 제목이죠. 미국에서 먼저 출간돼가지고 미국 청소년도서관 연합의 추천도서로 오른바 있는 그런 책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나와요.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뭐든 재밌어요. 항상. 책은 늘 즐겁죠. 네. 이 무더운 여름와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곰쌤의 마지막 멘트를 들으시고 수요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